광천토굴 까나리 액젓 2.2kg 가격은?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 수산물 코너 까나리 액젓 2.2kg 판매합니다. 14-16도의 일정한 온도와 85% 이상의 습도에 토굴에서 저온 숙성하여 맛과 향이 뛰어난 품질 좋은 젓갈이 만들어집니다. 건강을 생각하여 만든 저염젓갈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며, 찌개, 구이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광천토굴젓갈 까나리 액젓 광천토굴젓갈 까나리 액젓 2.2kg입니다. 광일 까나리 액젓 특징입니다. 광일 까나리 액젓 상품 상세정보입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판매가격 15,000원, 4,000원 추가, 2병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광천토굴젓갈 까나리 액젓 2.2kg 판매합니다. 구매문의 010-7135-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